캠온 앤 스마토그래피의 캠온 카메라 렌즈 시스템은 기존의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구현할 수 없는 모든 화각들을 자체적으로 조절하고 자체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고요 4가지의 렌즈를 가지고 5가지의 화각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스템 구성으로는 저희 핸드그립이 가능하고요 이 안에 렌즈를 삽입을 하면서 렌즈의 휴대성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캠온에서 만들어놓은 카메라 앱을 통해가지고 플래시 조종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LED 조명을 연출을 해가지고 제품 촬영을 하는데 효과적인 야간 촬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